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아니... 못난이 아니라구나! 왜 내가 못난이로 지정을 해라지? 뭐야? 미안하다 존만이! 2019년 5월 18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나 또 왔어 나 왔다간 뒤로 생선이 한 번 더 왔을거야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내가 왔다간 후로 인매나가 한 번 왔다갔을거야 나는 다른 사람 내가 걸어갑니다 나는 안전하실게요 나는 안전하실지 잠시만요 하지마라니까 하지마라고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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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군.. 깜짝이야..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군.. 내 날을 보내고 깜짝이야.. 너무 무서워.. 뭐있어? 네? 좀 낯선대? 기운이 낯선대? 얘들아, 지금 기운이 낯설어 지금 기운이 낯설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스톱! 아아아아악!! 내 핸드폰.. 내 핸드폰.. 내 핸드폰 못 가져가.. 누구세요? 제 말 듣고 계십니까? 뭐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맙시다 진짜.. 나는 말했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아니.. 내 핸드폰 못 가져가.. 나 죽이려고!! 내.. 내놓으세요 침대 밑에 있어서 내 발 끌어오려고.. 내 물건 주시요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에요 여기까지 빨려 들어왔습니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엄청 세게 당겼어요 진짜 엄청 세게 당겼어요 주머니가 깊지 않아요 얕아서.. 하이 빅스비! 빨리 이리 와 빅스비! 못난이.. 안쓰지 않나요? 못난이 아니라고 나.. 왜 내가 못난이로 지정을 해놨지.. 난 못난이 아니라고.. 난 마이콜이라고.. 아.. 흐ού.. 흑.. aussi.. previous 2 controlled by Lee 사iemandie srjtn.. 8 years Одесс 5 5 5 RJ 저기..저기까지.. 거짓말이라.. 저기..저기..저기.. 생각보다 멀거든요.. 와..뭐야 이거..? 뭐였어? 밑에.. 미쳤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까워 오는구나 가까워 오는구나 야~~ 우는거냐? 웃는거냐? 도대체 모르겠구나 제발.. 마이콜아 정신차려라 정신차리자 조금만 정신차리자 조금만 정신차리면 돼 겁먹지마 겁먹지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정신차려라 죽인다 죽인다 죽여봐 죽여봐 나와 잠깐만.. 아.. 뭐야..? 아..뭐야..? 아..어디야..? 아주 소굴이구만 망자의 소굴이야 완전히 망자의 소굴이야 여기놔 등에서 땅이 비오듯이 그러고 있구나 아직 얘들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3층, 4층도 가지 않았다는게 팩트야 시계.. 시계 왜요? 4시, 아까 전에 4시였어요 지금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3층, 4층을 가보지도 않았어 지금 10, 4층이 loved to bands 꺼고 5, 2층이 몇 nuestra가? 보고 kosten게다고 한uis 5,2a 미 estratég甚麼 سعم 선! 처음 궁합 깜짝놀러 마이콜 아.. 마이콜 내가 지금 2층 올라가기 전에 난리가 아니다 나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나 데리고 가려고..! 나 죽이려고.. 잠시만요! 미안하다 존머니!! 미안하다 존머니!! 미안하다 존머니!! 미안하다 존머니!! LS 과연onya가 맨끽이라고 뜯어라? 아.. 흠흠 힝힝힝 힝힝 힝힝힝힝 힝힝 으아악 으아아아악 구독! 좋아요! 아랑겔짱 부탁드려요